대승전 대승전 잡으러 갈건데 이제 우드 천왕 만나고 그전에 구경한만 더 하고 왔다 누가 나오나요? 디오니소스 기억나십니까? 진여신전생 딱 그 중급레벨에 반필수게 디오니소스 아 진여신전생 아니고 페르소나였나? 아니 암튼 얘 되게 좋아 저거봐 마하라기온 저거봐봐 그리고 얘가 화염무효도 배운단 말이야 그쵸? 저기 스킬 기본 스킬에 있죠? 근데 얘 내성에는 화염바마 주살무효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쓸모없어 보이는데 저게 왜 쓸모있냐 저게 스킬로 되어있으니까 다른애 합성할때 화염무효를 넣어줄수있어 화염략점이네한테 개꿀이에요 저거 저거 미쳤어요 키쿠리임에도 만들수있네 아 얘 하나 만들어놓으면 되게 편할거 같은데 근데 아라바키 다시 만들려면 제가 돈이 없어요 블랙우즈? 뭐지? 아... 굴랍 다음꺼 전기랑 파마에 약하네 엘리고르 만들수있네? 와씨 엘리고르 객간지지 옹구트 먹을때까지 객간지지 얘가 전기의 약함 쟤들이 뭐 토르랑 싸우러가면 조지죠 토르한테 진리의 번개? 진뇌의 번개? 맞고 그냥 사망각이죠 올라갑시다 아... 아... 얘네가 나올 때가 아니네 이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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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다 바라바키 때려줘 좀만 줄 알고 어? 야 쟤부터 죽여 야 타겟 바꿔 흐흫 흫 rusty 흐흫 뒤압 쓴 놈부터 죽여야 돼 진리의 9 V 으흐흫 노소 plata 액 흐흐 휩 아 fair마리 는 좀 흐흐흐흐흐흐흐흫 부재넣는 짓 아니냐 니네 너무한거 아냐? 마나톤 얘가 많으니까 아.. 기꿀 아라바디 속력팀 올려주고 싶다 얘 속력이 몇시? 속이 육이네요 육자를 어떻게 다른 애들보다 먼저 움직이게 하는데 알려줘봐 노력하면 마카민과 미카미보단 빠르게 움직일 순 있겠네 어? 아 저기도 뭐가 있었구나 몰랐어 히이호 히이호 귀여워 한 바퀴 돌고 가자 뭐 죽겠어 설마 아 나 회복요원 하나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겠나 히이호 히이호 그걸 갖고 싶어 정크숍의 행복티켓은 뭔가 특별한게 있다 마성말래 세이브 로드하면 안되냐? 난순가옥구 히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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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에 나온줄 알았어 뭐라고? 아 이거 확장이벤트구나 아라하바퀴 지금 꿈도 못갔을거에요 이거를 녹화하면서 혹은 노가다로 어느 천년에 이케부쿠르 지역에서 모무노우를 26레벨인가 7레벨 찍어서 아라하바퀴를 만들겠어 너무 오래걸렸어 히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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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려 아 못얼렸어 안잡았어 터너스 털어버렸는데? 오히려 좋아 택했어야 야 니네가 가진 것 좀 내놔봐 오옹윤조인데? 가진 것 잘 줬다 야 이 중에 하나는 트랩일 것 같다 그쵸? 트랩이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쩔 거야 열어야지 열고 나서 메디아 쓸 걸 그랬어 서순 야 이거는 메디아 안 쓸 수가 없잖아 이건 너무 많이 달았잖아요 어 누에다 너는 잡아먹을 수 있어 근데 결국 만트라군 니네는 215 기구랑 맞장 못 뜨지 않냐? 아닌가? 뜨던가? 떴는데 지던가? 뭐? 결국 주인공이 다 깨부셔버리면 되잖아 댓글이죠? 아무튼 달달합니다 잠시만 다시 봐 나 못봤어 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 스킬로 있어 인마 니로 악마들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 돌아왔어 모드 천엄 만나러 갑시다 들어갑니다 이제 부터 이케부쿠르 탐험이 아니라 만트라군 본형 탐험 아 토르다 아 갑토르 진짜 내가 태어나서 토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게 진여신 3이었어요 으흐 내가 뭐라고 하냐? 내가 뭐라고 하냐? 다시! 으흐 너가... 으흐 내일로 도와줘 저게 영원히 빨려간게 아니라 아마 마같이 빨아먹은거일텐데 아니까? 마같이 를 빨아먹힌거 자체가 영원히 빨린건가?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아마 토르랑 안싸울거에요 우츄에 싸우면 못이기거든 아 두개다 나 니네 약점 아는데 나랑 붙을래? 그런거 없죠? 무조건 끌려감이니까 만트라군 본형 이제 여기 탈출해야되요 쨍거 랜턴이네 컬다 뿜 뿯 랜턴이랄난덜 뭐옥하나? 주는거 들을게 없어요. 그래, 붙자. 붙자, 자식들아. 저런 무녀같은 애가 있긴 있었지. 쟤 보니까 갑자기 곡성 보고싶다. 아이, 드릴 수 있죠. 형님. 3연전으로 진행돼요? 어, 나 못봤어. 아, 알겠어요. 아! 하대도 알려줘. 화염으로 피구를 불태우는 악마. 잠깐만 적어놓자. 나 이런거 기억 못해. 자아. 1번, 화염. 음, 얼음. 얼음 약점. 충격. 아, 그래. 바람. 레이디. 충격 방법으로 쓰는 레이디. 암, 내가 데리고 있는 개 아냐? 전기 약점. 아, 미친. 여기서 토르랑 싸운다고? 안싸우지 않나? 전기. 여기서 토르랑 싸운다고? 나는 왜 기억이 없지. 가고싶다, 저거. 너무 가고싶은데. 야, 저기 템이. 아, 이거 싸우고 나서 나중에 아마 저거 문 열려있을거야. 아, 근데 전기. 전기 악마 아예 없는데. 준비를 해드라고는 하지만 뭐 세이브 같은것도 없잖아. 저 사실상 왔어요. 아예씨들. 사면저. 일단 얼음으로 찔러야되고 그 다음에 전기로 찔러야돼? 아, 시. 나 먹고 있을거야. 너무 높게 찔러야돼. 너무 높게 찔러야돼. 저희들이 Jeanne의 맑라군의 낙하바리다. 저희들이 낙하리로 신산고나가 대칼 하니를 주ữ가 유죄하니 충분히 증오하는id에 심의생말? 아, 오르트로스다. 오랜만이네? 네. 뭘 기다려. 이거 뭘 기다려. 물론 걔가 마지막 편이라 좀 짱나지만 기압이요 기압밖에 없어요 딱 타요 그래 나중에 있어 야픈다 나중에 여기 있어 얼어라 안알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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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라와 바키 안맞았어 개꿍 하하하하하하 맞아야되는데 안맞았어 하하하하하하 어 이건 내 계획에 오히려 없던 일이야 좋아 자 또 안알았어 아 잡았어요 별거 아니죠 일단 약점을 찌를 수 있었으니까 별거 아니지 그 다음 약점을 못찔러 이거는 아아 얘구나 야차 야크신이 난 얘 꽤 좋아했어 이쁘장하거든 아니요 아니 네 어차피 전기 악마가 없어요 어차피 전기 악마가 없어요 얘 불 약점 아닐텐데 아 그럼요 물기요 깨끗아 돌격이요 돌격 한방 더요 돌격 한방 더요 피하지만 나이스 나이스 블라기요 메디아요 물기요 돌격 한방 더요 아 아 이걸 안죽네 또 마하장이냐 아씨 이건 막하자 오 아로아바퀴 또 피했어 제발아 메디아 한방 더 다음방 위가 메디아 돌격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상 몸풀기고 타룬다 뺄까? 유혹뺄까? 유혹뺄자 쓰읍 메디아 빼면 조지는데 마하잔이나 아기 빼도 조지는데 제발 파트라 오히려 좋아 오히려 개좋아 너무 좋아졌어 솔직히 오히려 개좋아 히트 마하잔 히트 사랑한다 근데 너 안 버릴게 아 여기서 토르랑 아 내 기억이 틀려서 토르랑 싸우는게 맞다면 이거 중심하고야 돼 아아 그래 여기서 토르랑 보스전 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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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했을때 첫번째 고비가 그 2화 찍을때 말했었던 포르네우스였구요 가오리 이보스 두번째 고비가요 녹턴때가 아니라 매니악스인데 그거는 마타도르에서 개고생을 했었고 세번째가 토르였어요 그니까 녹턴할때는 토르가 두번째였는데 그때 나 여기서 진행 못했어 그때는 아군한테 버프를 걸고 얘한테 디버프를 걸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막 때렸어 막 공격 스킬 막 썼어 역잡았어 얘 개쎄 아니요? 준비할거야 진짜 그렇다고 여기서 저거쓰는거 좀 아까 잠깐만 나 전기내상 없냐 혹시? 전기역의 약함 야 이거 들고가면 야 레전드겠다잉 잠깐만요 근데 파티에 얘네가 전기약점 있지않냐? 전격의 약함이 둘이야 아씨 주력이 전기에 약해 아 어떡하냐 이거 얘도 전기에 약해 근데 아메노 오즈메 빼고 내가 데려갈 애가 있을까? 바이브카 전기약하잖아 누굴련나 똑같애 이거 그냥 어떻게든 부딪쳐서 이기는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부딪쳐서 이기는 수 밖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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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alnya 우리가 죽을.. 지도 모르니까 아 일단 딜 한번 넣자 응 아 아 아 일단 주인공을 피했어. 그렇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개좋아.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마부라 한 번. 한 번. 얼음 한 번 노려봐. 한 번 노려봐. 노려봐. 남자야 노려봐. 아 안 넣었어. 제발 맞아라. 일단 딜 많이 넣었어. 진짜 많이 넣었어. 근데 이제 아마 지온 갔을 거야. 이게 문제. 오와! 약점인 애들이 다 피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약점인 애가 둘인데 둘이 다 피했어. 뭐지 진짜 깨라고 해 주는 건가? 어우 나 지금 약간 심장 아파. 아니 그걸 니네가 왜 피하는데 대체 라쿤다 한 번 더 나이스 아 근데 턴이 안 좋다 얘는 아이텐도 못 써 그것도 그릇 같았어 얘 거의 다 죽었거든요 아 그거 회피하지 어 피했어 야 포급을 했을 때 이거 효과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잡았어 와 미치 우리 이렇게 쉽다고 근데 어릴 적의 절망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신기하네 내가 어릴 적 느꼈던 느꼈던 그 절망은 어디로 간 거지 아 이거 회심 못 배웠네 정신부유? 오케이 좋아 그런 거 좋아 야 나 진짜 얘한테 진짜 개고생 했었는데 몇 번을 도전했는데 보다 못해 뭐 했냐면 사촌 누나가 대신 깨졌어요 그것도 못 잡냐고 제가 진여신전생이라는 게임을 알게 된 계기 자체가 사촌 누나가 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였거든요 이거는 기아 배워두기를 진짜 잘한 거 같다 이거는 기아 배워두기를 진짜 잘한 거 같다 아 목소리 너무 깐진한다 무죄를 풀려놓은 놈 내가 처음이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무죄가 쉬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뵐 거 아니구만 응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하하 귀엽네 이제 완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드 차단으로 갔다가 갈 수 있고요 킹치만 우리는 마나가 없지 힐에 도넛 돈 날려도 힐에 이건 무조건 힐에 누나 저 또 왔어요 우리 맨날 보는데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좀 싸게 해줘봐 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얘네가 내 얘기 안 하려나? 야 근데 진짜 와 거기서 그 미카미로 포그브레스를 안 써놨으면 정말 정말 개고생했을 텐데 심지어 포그브레스를 썼다고 하더라도 두 턴이나 그러니까 두 번이나 마하지온가를 피했다는 게 두 명 다 그게 레전드인 것 같아 크으씨 대박 어쨌든 다음 파트로 우드 천웅만 우드 천웅 만나러 갑시다 이제 저기laş나 으쌰